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손님 오셨는데요 빨리 댓글 소개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JYP가 쓴 여행준비의 기술을 받고 읽으셨다는 분들이 호평이 반가운 마음과 호평이 게시판에 가득한데요 돌빛님 오늘 받고 기쁜 마음에 사진을 올립니다 책걸상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저에게 책걸상은 함께 걷는 좋은 친구입니다 YG와 JYP의 BTS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BTS 북토크쇼 혹자는 북테이블 세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CHAE OOO님 아 이거 제가 읽기 좀 그런데 어떻게 첫 장부터 완전 제 취향 네 이런 댓글 감사하고요 네 지금 JYP 되게 으쓱한 거 다들 들리시죠? 네 접속님 파하 저도 도착했어요 투둘맘님도 책과 선물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대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을게요 본인이 읽기에는 민망할 테니까 네 발자국님 어머 안에 저자사연이 있어 기대하던 텀블러가 여행 파우치로 바뀐 걸 보고 와 꿀템이야 근데 여행 못가 유유하며 아쉬워했는데 JYP의 신간을 열어보니 저자사연이 있어 감동했습니다 오늘 아침 행복하네요 책걸상 오래오래 함께해요 팟캐스트로 듣고 팟캐스트에 댓글 달았었는데 그쪽은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네이버로 와서 댓글 달았습니다 하하 오늘 감동받아서 정성이 뻗치네요 앤구님께서도 JYP 친필사인 감동입니다 잘 읽을게요 여행준비의 기술 대박나길 책걸상 시즌3도 순환 거듭하길 바라요 아자자 네 미세스 선샤이님께서도 JYP 친필사인 하나에 너무 행복하단 말이죠 책걸상 없어도 살지만 있어서 너무 좋아요 BTS 친필사인 받은 향이 신납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여행준비의 기술 앞에 JYP가 일상을 여행처럼 인생은 관광객 모드로 라고 써서 보내주셨잖아요 네 몇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걸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문구는 따로따로 써주시는 것이냐 아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고민을 좀 해서 내놓은 것이냐 거기에 뭐라고 쓸지 상당히 오랫동안 네 거의 뭐 책 원고 쓰는 거 못지않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 문장을 골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책 나온 다음에 저 문장이 떠올랐기 때문에 책에는 안 나옵니다 정말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다 저렇게 써드리지는 않고 뭐 또 조금씩 다르게 써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은 저걸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YG도 저 사인 받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막 엄청나요 반응이 아유 엄청나진 않고요 막 그냥 조금? 네 조금씩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판매량에 대해서는 아직 출판사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2쇄를 찍겠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1쇄 3천부 다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걸상 안에 차찬 속의 태풍에서 그치지 않고 멀리멀리 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우리가 좀 급한데 네 급한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일 바쁜 사람을 지금 불러왔거든요 맞아요 누굽니까? 네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선생님을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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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해서 책걸상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다 그러고 어렵다 제가 뭔가 대단한 무슨 사람이 된 것처럼 모시기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뭐 개런티가 비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바빠요 네 너무 바쁩니다 아니 사실 진짜 모시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재갑 교수님은 방송작가들 섭외 1순위이기도 한데 YG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1순위인데 다들 그냥 포기하고 일단 다른 분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화해봤자 섭외가 어려울 걸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한 2시간 회의하고 나면 부재중 전화 몇 개 찍혀 있습니까? 요새 같으면 한 10개 이상 찍히더라고요 10개 이상 시간당 대여섯 개 이상 최소한 책걸상에서 갑자기 이재갑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일단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11월 23일이고요 그리고 내일 0시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격상하기로 어제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까지 추가로 내렸죠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연말까지 천만 일시 멈춤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지금 한 300일 넘게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이 좀 가장 중대한 고비인 것 같아서 책걸상 애청자분들께서도 코로나 유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테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한 도움 말도 듣고 물론 이제 도움 말만 들으려고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책걸상에는 책의 저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책과 관련된 전문가 아니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신 건 아니고 저분이 그 바쁜 와중에 책을 또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라는 책을 펴내셨고 그 책을 누구랑 같이 썼습니까 YG랑 같이 썼죠 아 이거 이제 약간 이해관계 충돌이 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입을 좀 다물고 네 이재갑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하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는 죄책이라기보다는 이재갑 교수님 책이라고 해야 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YG가 조금 역할을 하긴 했어요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재갑 교수님께 처음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그런데 이제 방역 때문에 굉장히 바쁜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재갑 교수님께서도 아 자기도 마침 그럴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다 좋은 기회를 연결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덧붙였죠 내가 근데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나 혼자서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제안하셨습니까 같이 안 쓰면 절대 책 안 내겠다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같이 죽자 YG는 사실 뭐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출판 기획자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런 책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3월달에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예요 근데 그 즈음에 뭐 일주일에 뭐 많게는 한 두세 번씩 뭐 적게는 한 번 이상 이재갑 교수님이랑 뭐 라디오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그런 걸 같이 할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마 KBS TV 방송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이재갑 교수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 바이러스가 정말 영리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 영리한 것 같다라는 이재갑 교수님만의 바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너무나 잘 알죠 선문납처럼 그런 답이 오가면서 이재갑 교수님께서도 방역 전문가로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 이상의 고민들이 안에 많구나라는 걸 제가 진짜 좀 딱 느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안에 있는 고민들을 책으로 풀어내면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은 책이 한 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툭 하고 그냥 헤어질 때 제안을 들여봤던 거죠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불과 몇 분 전에 자기는 얘기를 좀 적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라는 제목이고요 이재갑 강양구 두 사람 공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또 당연히 익숙한 이름 김혼비 이분이 추천사를 길게 썼습니다 김혼비라는 에세이스트가 바이러스 관련 책이자 이거 장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건 뭐 정치사회 책입니까 하여튼 하이브리드 장르의 이 특이한 책의 추천사를 쓴 것도 좀 특이한데 이건 뭐 그냥 YG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만만해서 김혼비에게 쓰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쩌다가 김혼비 작가가 썼습니까 책의 구성이 처음에 일부는 이재갑 교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고 난 다음에 100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듯이 루포르타치 형식으로 쓴 게 일부고요 그리고 2부부터는 이재갑 교수님이랑 제가 대화를 나눈 것들을 이제 담아놓은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담당 편집자께서 옆에서 계속 경청을 하셨어요 쭉 경청을 하신 다음에 책으로 막 엮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편집자 선생님께서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한테 단톡방에 추천사를 누구한테 받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는 바쁘신데 정은경 청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뜬금없이 김원비 작가님께 추천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편집자가? 편집자가 편집자도 책걸상을 들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편집자도 책걸상을 간간히 들으시긴 하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내용에 김원비 작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김원비 작가가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여기에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지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하참 저 뒤에 숨어있죠 저도 거의 다 읽었을 때쯤 등장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을 서로 얘기할 때 들었는데 정말 찌릿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얼굴을 못 뵈고 있는데 감사 인사도 못 들었는데 언젠가는 베겠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맨날 강양구 기자님이 우리 상황 좋아지면 한번 같이 봬요 그랬는데 매번 상황이 안 좋을 때만 이렇게 맨날 얼굴을 보고 있어서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 얘기 좀 이따 해보고요 일단 이 책을 아까 3월 말경에 한번 해보자 툭 던졌다고 했는데 3월 초 정도 3월 초입니까? 네 어쨌든 일쇄 발행 날짜가 8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최소한 6월 말 정도까지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3개월 만에 뚝딱뚝딱 작업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바이러스 관련 상황이 지금 시시때때로 주 간격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3월부터 한 6, 7월까지 작업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달에 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희 책을 읽어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게 상당히 많다 같거든요 저희가 주로 2부 3부에서 대화했었던 얘기들이 일단은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 본부에 승격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승격이 됐는데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사회에 취약한 곳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취약한 계층 또한 취약한 구조들을 개편하지 않으면 유행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런 사람은 똑같이 공격을 받고 계속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3차 유행까지 왔는데도 그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취약한 곳들을 향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고 우리의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못하고 있고 사실 방역을 하고 있고 방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방역을 도와주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도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1부는 이재갑 교수님이 혼자서 쓰신 거죠 어차피 그 내용 중에 중간중간에 강연구 기자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연구 기자의 조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1부 제목이 코로나19 100일의 기록이라는 것인데요 코로나19 100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영화사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영화 계약이 됐습니다 그 얘기 밝혀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계약까지 됐다는 데까지만 얘기하던데요 계약이 된 거는 이미 확정이니까 네 확정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뭔가 영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네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진다면 그 원작은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 롤모델은 이재갑 교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재갑 교수 옆에서 얼쩡얼쩡되는 기자가 한 명 등장한다면 그 기자는 저일 가능성이 크죠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영화사에 강력하게 제가 권인할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그 기자를 성별을 바꿔서 여기자로? 여기자로 바꾼 다음에 로맨스 코드를 넣는 건 진짜 결사 반대다 그럼 질륜이 되는데요? 아 결사 반대다? 반대다 나는 코드를 넣으라고 말하네 저자가 미쳤나 지금 브로맨스 브로맨스를 다루는 영화가 되죠 브로맨스 언제부터 아는 사이입니까? 일단 처음 알게 된 거는 메르스 때 사실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만난 기억으로 2015년에 그때 서로 치고받고 했나요? 그건 아닌데 감염마켓을 상당히 비난하는 조회에 기사를 먼저 쓰셔가지고 이 기자님은 누굴까? 그래가지고 이 XX는 누구야? 뭐 이렇게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때 첫 대면을 만드신 것도 여기 주관님이 저희 맞아요 JYP가 JYP가 이재각 교수님이랑 저의 중매를 쓴 거예요 내가 두 사람 만나게 해줬어요? 첫 대면을 여기서 했어요 청년이사 여기 이 방에서? 네 이 방에서 책걸상 자매방송인 나는 의사다 메르스 특집 편을 할 때 나는 의사다 진짜 오래 했군요 메르스 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나는 의사다 메르스 특집 편을 할 때 이재각 교수님께서 전문가 게스트로 오셨었고 그때 저는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와가지고 그때 말씀을 나눴 나눴을 때가 그때 처음 뵀었던 거죠 네 그때 그래서 강영 기자가 그때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건지 아이러니한 건지 모르지만 그날 인터뷰하고 나서 저에 대해서 너무 칭찬하는 기사를 써주셨어요 감염학회는 연락 비난하면서 거기 소속된 이재각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이재각은 뭔가 다르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써주셔서 그래서 머리둥절했죠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를 했는데 제가 감염학회 비판하는 기사를 써놓고도 약간 좀 미안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비판을 할 건 아닌데 그랬더니 그날 이재각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랑 이렇게 대화 주고 봤는데 그때는 진짜 생각이 비슷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헤어질 때 이재각 교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감염학회와 관련해서 쓰신 아픈 기사 잘 봤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만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났고 왠지 브로맨스 냄새 난다 미안한 거예요 아까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되게 로맨틱 코미디들도 처음에는 악연으로 서로 욕하고 싸우면서 저건 뭐냐 이러고 만났다가 나중에 사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재각 교수님 그날 나는을 사다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여기저기 이재각 교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메르스 사태 바로 직전에 이재각 교수님께서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방역에 파견을 나갔다 오셨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섞어가지고 제가 인터뷰 기사 형식의 기사를 하면서 썼었죠 그 기사를 또 인상적으로 보셨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회장님이 당시에 이제 학회장님한테 이 기사를 보여드리니까 강현구 기자가 화해의 순짓을 내미나 봐 사실 그런 웃도도 조금 있었죠 더는 미워하지 말자 이러셔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책은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이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는 줄여서 우바살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책의 장르가 약간 불분명하다 아까 하이브리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책은 글쎄요 과학 책이라고 분류할 만한 내용도 아주 일부 바이러스의 특징 뭐 이런 얘기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사회 분야 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어떤 제도 기구 공공기관의 역할 시스템 이런 얘기 잔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책이다라고 해도 될 만큼 특히 3부 3부의 제목이 바이러스와 사회잖아요 그 약한 고리 이런 부분 나오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눠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종류의 책이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요 정작 저자 두 분은 이거 한두 줄로 이렇게 이 책은 이런 컨셉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치약계층이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여기저기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썼지만 그게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기 삶의 현장의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삶의 일상의 모습 코로나로 인해 바뀌어진 우리 삶의 일상의 모습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YG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유행을 우리가 현명하게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극복한 다음에 코로나 없는 사회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보통 뭔가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하면 그 고생하고 고난의 시간만큼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유행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극복한 다음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유행을 당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발제문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거와 똑같아지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역설적으로 과거와 똑같아질 수는 없을 뿐더러 과거와 똑같아져서도 안 된다 뭔가는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읽은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들을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랑 나눠봤고 그 나눈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들이 굉장히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이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인상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는데 읽기도 쉽다라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숫자는 적긴 하지만 이재갑이나 강량구 이름에 비해서 너무 책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들은 후자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은 아닙니다 가볍다라는 얘기가 유머러스하다거나 쓸데없는 소리가 많다거나 말랑말랑하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말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뜻인가 봐요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 그리고 가능하면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답까지도 내놓기를 바라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누구도 못 내놓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게 전문적이던데 되게 얼마나 전문적인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목은 누가 정했습니까? 제목은 편집자가 정했습니다 편집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정말 좋다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개념 바이러스랑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랑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런 생활도 그냥 짧으면 2, 3개월 메르스테, 신종풀탄 6개월 이 정도의 삶인데 거의 1년이 다가오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바이러스랑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구나를 스스로도 체험한 거고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한테도 이제 바이러스랑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 건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 좀 쓰다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코로나는 영원히 안 사라진다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인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이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라는 책이 나올 때 주음에 정은경 청장이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불만이 있었죠 제목에? 네. 이제 외국과 과장의 익숙한 기레기? 기레기로서는 너무 심심한 제목이 아니냐 본인이 원했던 자극적인 선정적인 제목은 뭡니까?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걸로 좀 밀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재각 교수님께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너무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저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이 책은 제 책이라기보다는 이재각 교수님 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죠 인세나 영화판권 계약금 이런 거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제가 책은 이재각 교수님 책이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긴 합니다만 인세나 영화판권 저작권 이런 건 5대5로 5대5? 그러면 그냥 두 사람 공동주자죠 당연히 그리고 어차피 강양구 기자님이 합류 안 했으면 책 못 나왔어요 혹시 그래도 강양구 기자가 자꾸 이거는 내 책이라기보다는 이재각 교수의 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저작권료는 반띵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각 교수가 혹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제가 오히려 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강양구 기자가 처음부터 인세를 제가 더 많이 받으라고 편집자한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이거 사실 강양구 기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태어날 수도 없는 책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반띵해야 된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약간 의조은 형제 이런 분위기 아닌가 정말 이거 진짜 있었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한 거 카톡에 증거자료도 있어요 이재각 교수는 어쨌든 공저이긴 합니다만 첫 책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이 박혀있는 책이 딱 나왔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무게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게 책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막 대놓고 홍보하는 건 또 제 성격에 잘 안 맞는데 이재각 교수님께서 대놓고 홍보하는 기술은 우리 두 사람한테 배워요 그 부분에 저 불만 있습니다 홍보를 너무 안 해? 홍보 아니 좀 대놓고 홍보해 주시기를 저는 원하는데 이재각 교수님이 신성이 그러지를 못하셔서 대놓고 홍보를 못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홍보해도 될 만큼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요새 강의록 맨 첫 장에다 꼭 책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강의 시작해요 요새는 그 정도는 너무 귀여운 거죠 저는 또 걱정을 했던 게 사실 이 책이 최근에 유행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시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동참하면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잦아들었다가 시민들이 좀 느슨해지면 바이러스 유행이 다시 확산하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를 방역 전문가와 방역을 취재하는 기자가 쓰는 게 사실은 지금 유행 상황을 잡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는 책을 표현했는데 댓글 중에 참 한가했다 아니 이재갑 너는 바쁘다고 오만데 어디 가서 울고 이러더니 책 쓸 시간은 있었냐 이런 겁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유튜브나 이런 데에도 이재갑은 한 주 언제 봐? 이런 댓글 다 내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또 이재갑 교수님 저는 그걸 너무 알거든요 이재갑 교수님 낮에 이런 방역 자문회의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방역과 관련된 정확한 팩트체크 이런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밤에는 집에 못 들어가시고 당직을 거의 전담해가지고 서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동안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환자는 언제 보냐 그렇게 맨날 방송하고 인터뷰하고 회의 다니면 일하고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월급 주는 사람이면 모를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얘기를 굳이 왜? 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재갑 교수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국면에서 언론에 노출된 전문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또 많은 신뢰를 받는 전문가가 되었잖아요 가장 많이 출연했고 가장 많이 노출됐고 가장 많은 신뢰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욕도 먹은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간에 2015년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긴 했지만 올해 좀 더 많이 연락을 하고 좀 더 많이 접촉을 하고 또 책 작업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갑 교수님은 더 잘 알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이런 책 작업 같이 하고 더 친하게 지내면 그분의 강점만큼이라도 그분의 약점들을 알게 되잖아요 놀랍게도 이재갑 교수님은 되게 이렇게 더 가까워져서 제가 더 존경하게 된 네 좋은 형제 훈훈한 분위기 아주 좋네요 이게 JYP랑 달라요 JYP는 알면 알수록 단점이 많이 보이는데 말이죠 제가 정말 잘 숨겼나 봅니다 저의 모습을 저희가 진짜 진짜 시간이 없는데 쪼개고 쪼개서 스케줄을 끼워 넣어서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1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갑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재갑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재갑 교수님 감사합니다